아, 크나큰의 승준이라고? 얘가 지금 계속 우리 회사에 상주하면서 립싱크 연습하고 있거든. 그러니까 얘가 인도욕이야. 아, 도욕이가 저기 승준이 뒤에 숨어봐. 신인이라서 이런 쓰레기 같은 역할도 해야 되거든요. 사랑처럼 내 가슴에 들어와 너 내 가슴이 할 때 목소리 나온 것 같은데. 아닙니다. 안 나왔지? 너 목소리 나오면 큰일나. 네네. 노래는 됐어. 네. 뒤에서 노래만 부르면 돼. 뛰쳐나오면 안 된다. 너 목소리 튀어나오면 안 돼. 너 뛰쳐나오고 너 목소리 튀어나오면 끝나는 거야.